시험 끝나는 날, 아침에 우리한테는 학부모님들한테 문자 보냈습니다. 그 아침에 매일 저녁은 줄라 이러지 마시고 그날을 쏘는 거야. 저는 고등이한테 3만원으로 쏘아요. 시험 끝나는 날 아침에. 큰 놀다. 중상아이는 2만원 줘요. 큰 놀다. 고생 많다. 시험을 잘 봐서 고생은 아니죠. 시험 보는 자체가 고생이잖아요. 실컷 놀다. 그 주의 토요일에는, 중간고사 끝난 토요일에는 온 가족이 외칩니다. 세리머니. 고생했으니. 결과에 대해서는 묻지마. 그리고 아이가 가장 좋아하는. 그날을 아낌없이 쏘아요. 대개가 먹고 싶다면 대개에서 쏴. 오늘 솔찬히 깨집던. 딸로 필요 없다 이거. 이래서 이번이 10등 못 올리면. 제가 자산해서 바꿔야 될 것 같아요. 이렇게 했는데 안 올렸어요.